속보입니다. 중국 남부지역에는 62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예보돼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달 5월 말부터 쏟아진 폭우로 이 지역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압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웅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구기의 원자력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상하이 인근의 친산 핑자산 지역의 원전이 7기 2기씩 있는데 산샤댐 범람에 이 지역이 침수되면 대형 원전사고가 우려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구기 원전 중 2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 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는 폭염에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기후변화로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영국 일관 가디언이 6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이번 달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역시 한국기상청은 오늘 18일 일요일 서울 전역과 경기 동부 전북 임실과 순창 전남 복성과 구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각국의 수치 모델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온 강수대의 영향으로 한국에 20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며 26일 월요일부터 또다시 서해상에서 강수대가 건너와서 27일까지 많은 폭우가 한국에 내릴 것이 수치 모델에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윈디의 미국기상청 GFS를 살펴보면 6월 23일 오전 9시에 필리핀 다바오 근처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여란이 보입니다. 이 열대여란은 25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필리핀 북부 루론섬 근처에서 98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4호 태풍 탈림으로 발생한다는 예측을 미국기상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 4호 태풍 탈림은 북상하여 한국이나 2호 태풍 마와르 그리고 3호 태풍 부추호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을 관통하거나 아니면 일본 머뇌상으로 빠져나가거나 한국을 직접 관통할 수도 있는 예측들이 각국의 수치 모델들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한 것이 확인되는 등 한국 역시 지진과 기후변화 관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관련 태풍과 지진에 대하여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온난화의 엘린유까지 겹치면서 역대급 이력의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시기는 8월 이후부터 초가을까지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며칠 전 중국 기상청에서는 중국 후지엔성 대만 근처에 올해 태풍이 5개에서 7개가 관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크게 보도하였으며 직접 이러한 보도를 중국 정부에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